양념반 후라이드바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분명히 16조각으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후라이드는 통으로 줬고 양념만 조각을 내줬는데 왜지? 후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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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기 으음 날개 먹는 법이 있죠 요기 뼈부분 이렇게 이렇게 두개까지 통살 맛있다 너무 커 오늘도 택배가 와서 좀 까보려고 하는데 짜잔 처음 사봤는데 꽤 무거운데 이게 6K8 대충 270 사이즈 정도 되는거 저는 블랙으로 썼습니다 쓰여있고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이렇게 갈려져있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어우 빡세다 빡세다 와 확실히 편하다 이렇게 덮어서 신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신어도 될 것 같다 집에 뭐 없어? 어 집에 뭐가 없어 내일 갈 수 있을까? 깜짝이야 진짜 가는 거였어? 왜 날 고진물댕이 지급해 일곱시쯤 출발할 예정이요 아침에? 응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할까? 어 아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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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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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차기 너무 더러워서 아웃포커스 피자 피자 집에서 를 안에서 를 이 등장은 내 대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 없지 이제 열린 거잖아 너무 멋있다 와 이거이거 샀거든 이거이렇게 그럼 더 춥제 이거 일단 들어 껴봐 가위바 왜 이렇게 춥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가지를 못살게 구시죠? 왜 가지를 못살게 구조하라고 생각하시나요? 녹화가 안됐어 너? 그럼 다시 가 거기... 진짜 편하거든요 담바 자랑 좀 해주세요 너 발 아울겠다 나도 발 시렸긴 한데 너보다는 덜 시러울 듯 몸통은 안 추운데 발이 조금 추워 뭐 선일이고 일단 들어가볼까 잠시만요 밖에서? 테라스에서 먹는 건 안되나 보네 여기? 여기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앉아서 먹겠다고 캐무스인데 헐로야 왜 나왔어요 바람 좀 덜 부는 곳 찾고 싶어 저 안쪽이 약간 훨씬 더 아프거든요 예? 탁탁 떠야지 이게 눈이 너무 안 뜨는데 여기가 바람이 안 부네 여기가 바람이 안 부네 네? 머리가 반갈두기 되었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에 오는 거 하고 너무 귀여워 오 오 오 오 가사 모 Harbor 위고 고맙습니다 위고 하라 모 rides 뒷 асти 여기 사람들이 많아 여기 어때? 보험병 보험병이 관건인데 키가 안 나는데? 키가 안 나는데 안녕 이렇게 컵이 있어? 이제 돌아가는 거니? 컴백 홈? 저도 한 컵 떠다 주시면 감사드리겠네 완전 겨울왕국이야 이게 나아져 몸씨 냄새가 나 어우 왜 이렇게 이뻐 쉿 오빠 나 혼자서 자랐어요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싶어 요즘은 이렇게 찍는 거야 요즘 많이 하기가 더 있어서 아 그래? 좀 늦었니? 많이 아니 운수무사 내가 작년에 있어야 했는데 사진은 그냥 있어야 했는데 왜 저래 이제 감각되지 않으세요? 이러면 뭐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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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댕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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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지? 이렇게 먹고 싶은데 우리 형은 이제 근데 ... 오늘에 예약 질문하는 상황 여유가escindex 가슈스플ce 할 수 있길 시간 다른 곳에 어떤 곳이 왔지? 이곳은 싱싱한 곳이 찬양 좌석이 59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